어른들을 위한 Phonics 두 번째 자음 시간입니다. 혹시 이번 편을 처음 보신 분들은요, 이전에 B부터 시작하는 자음표 먼저 보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N까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N 소리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M은 음, 음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 N은 은, 은, 라고 그냥 나잇 시 아니라 나잇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영어의 자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약간의 시동을 걸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night, night 이렇게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발음한 것처럼 night 아니고 night, 은, 나잇, 라고 은은 마음속으로 약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틀리는 발음인데요. 이 온라인은 온라인 내지는 online 이런 식으로 자음동화를 하는 습성 때문에 얘를 이렇게 N과 L을 다 또렷하게 발음해 줘야 되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온라인 내지는 online 아니고 online, N과 L 발음 다 또렷하게 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온라인은 강세가 2음절에 오기 때문에 online, online, 이라고 소리내 주세요. 다시 한 번, online, 마지막 N까지 발음해 주세요. 자, 그리고 N이 두 개 있을 때도 그냥 하나 있는 것처럼 발음하죠. 디너가 아니라 디너라고 우리가 이미 발음하고 있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디너, 디너. 그래서 넌, 넌, 라고 끈적거리게 발음해 주세요. 자, 이번엔 KN으로 스펠링된 단어들인데 똑같이 K를 무시하고 N만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노하우 이런 거 얘기할 때 노는 노가 아니라 NO, NO, 라고 K 없이 발음해 주세요. 자, 무릎은요. 그냥 니 보다는 니, 니 이렇게 넌, 라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G, N으로 스펠링될 때에도 얘를 N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sign, G를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sign, 그리고 캠페인도 campaign, campaign. 캠페인은 강세가 2음절에 오기 때문에 캠은 작게 얘기해 주세요. 캠페인, 캠페인,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N, G 소리인데요. 얘는 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응, 응, 라고 소리가 나는데요. 자, 마지막에 N, G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발음하죠? spring, spring, 해서 응, 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노래하는 건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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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sing, 해서 포물성 그리듯이 이름절 짧은 소리들도 포물성 그려주세요. sing, 자, 두 번째 N과 K가 있을 때에도 응 소리를 내는 경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link, 할 때 link, 가 아니죠. link, 아니고 link, link, 해서 link, 응 소리 다음에 크로 발음을 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link, link, 자, 그 다음에 발목은요. ankle, ankle, 그래서 ankle, 아니고 앵 하면서 응 소리를 내죠. ankle, ankle, 뒤에 있는 L도 다크의 소리라서 ankle, 약간 어 하면서 혀를 무겁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ankle, 자, 이번엔 N 뒤에 C가 있을 때에도 응 소리를 내는데요. 삼촌, 발음할 때 언클이 아니죠? uncle, uncle, 해서 콧소리내기. 자, 기능이라는 단어에 이 function인데 이거를 중간에 K가 살짝 들리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function, function까지는 아니고요. function, function, 그래서 약간 끊어주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엄청 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function, function, function 할 때 입술 쭉 내밀어주시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P 발음들인데요. P 발음은 B하고 똑같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팝, 팝 이렇게 터뜨려주는 소리예요. 빵빵한 풍선이 터뜨려지는 것처럼 그냥 pet이 아니라 pet, pet 이렇게 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읍 이라는 어떤 상상의 소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시동을 걸어주세요. 그래서 pet, pet이 아니라 pet, pet 터져나오는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P 두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P 발음을 하는데요. 얘도 입술 꾹 다물어지게 발음해 볼게요. happy, happy. 여기서 P는 happy라고 하지 않고 happy라고 약간 뿌 소리를 내죠. 이거 왜 그러냐면 강세지에 오는 P들은 happy보다는 happy, happy라고 약간 작게 말하면서 살짝 뿌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P 오는 이 소리는요. 얘도 hope, hope. 그래서 hope 이렇게 소리 끝내시면 안 돼요. hope 받침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어에는. 그래서 P까지 다 소리를 내서 hope, hope. 이렇게 과하게 소리내기. 이번엔 R 발음입니다. 드디어 R 발음이 왔는데요. 자, R 발음과 L 발음은 제가 정말 정리를 열심히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R 발음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R은 R 하면서 혀를 이렇게 굴려서 목젖으로 가면 혀 먹고 죽는 거 아시죠? 안 돼.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혀를 뒤로 당겨서 R, R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R, R 이렇게 말린 소리가 아니라 R, R 뒤로 당겨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약간 꺼꺼꺼 했을 때처럼 꺼꺼꺼꺼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혀가 만들어져서 R, R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R은 R과 R이 두 개 있을 때 똑같이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빨간색부터 발음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R로 시작하는 발음들은 입술을 쭉 내미시고요. 레드가 아니라 레드, 레드. R하고 L하고 발음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L 발음할 때처럼 혀가 윗니나 혀의 천장에 닿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가 아니라 레드, 레드. 혀가 아무데도 닿지 않게 이렇게 당기기만 하시는 거예요. 레드, 레드. 입술 쭉. 자, 그 다음에 뒤에 오는 R은 입술이 나오진 않아요. Car, Car. 근데 혀의 모양은 똑같이 R로 시작하는 단어들과 똑같이 뒤로 당겨집니다. Car, Car. 자, 미안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Sorry 보다는 턱 길게 모음은 Sorry 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R로 Y로 끝나는 단어들도 입술 쭉 내밀고 Re, Re 이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R로 시작하는 음절들은 입술을 다 내밀기 때문이에요. Sorry, Sorry. 자, 두 번째는 W, R로 스펠링된 애들도 똑같이 그냥 R만 발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W 그냥 무시하고 글 쓰는 거는 라이트가 아니라 Right, Right. 입술 뚝 내밀고 그냥 R만 있는 것처럼 혀 당겨서 소리 내시면 돼요. Right. 자, 그 다음에 틀린 건 Wrong, 아니고 Wrong, Wrong. 모음 소리 때문에 턱이 엄청 길어지죠? 또 똑같이 입모양 만들어주세요. Wrong, Wrong. 자, 이번엔 S 발음들입니다. S는 다섯 가지 스펠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S나 SS라고 스펠링되어 있을 때 S 이런 소리를 내는데 마치 뱀이 지나가는 소리인 거죠. S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다물어지고 혀가 그 뒤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위에 발음해 볼까요? So, so. 그래서 소 보다는 so 해서 내려가는 포물선처럼 so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past, 과거 어떻게 발음하죠? Past, past. 그래서 st, st 이렇게 바람 소리 내기. 자, 이번엔 C하고 E가 연결되어 있는 스펠링일 때 또 S 발음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센터, 센터. 얘가 센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요. 하면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센터, 센터. Very good. 자, 운전면허증을 driver's license라고 하는데요. 라이센스,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우리 얘기하죠. 뭔가 증 같은 거. 자,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때 C로 스펠링되어 있지만 C, E일 때 S 발음을 내서 라이센스, 라이센스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C와 I가 있을 때도 이 C를 S처럼 발음하게 되는데요. 자, 도시는 city, city. 괜찮으시죠? 이 T는 약간 굴러가는 소리로 CT라고 해도 되지만 city, city라고 water 할 때처럼 굴러가는 소리도 기억해 주세요. 자, 약은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C 다음에 I가 왔을 때 C는 S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medicine, medicine. medicine, 디귿 발음이라기보다 이렇게 모음 사이에 끼어 있는 D는 아까 city처럼 굴러가는 소리로 medicine, medicine이라고 발음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 S하고 C가 있을 때 S 발음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학은 science, science. 그래서 science, 아니고 하면서 시동 걸기. science. 근육은 이렇게 S만 발음해서 muscle, muscle 하면서 다크엘로 끝냅니다. muscle. 따라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X로 써 있는데 K, S처럼 발음이 끝나서 마지막에 box, box 이렇게 S 소리로 끝나죠? 다시 한 번 해볼까요? box. 자, 다음은요. next, next 이렇게 해서 next 이렇게 K가 앞에 살짝 있는 것처럼 next 라고 S 발음 포함 이번엔 SH 발음인데요. 발음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입술을 쭉 내밀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애들이에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SH의 스펠링을 가진 애들 요거 배 발음해 볼까요? ship 이거 sheep 하고 달라요. 양하고 다르게 애매하게 소리를 내면서 모음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ship 자, 그 다음에 wish, she 아니고 입술을 쭉 내밀고 wish wish very good 잘하고 계시죠? 다시 한 번 wish 자, 두 번째 CH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을 때 또 SH 발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셰프 할 때 셰 아니고 셰 입술을 쭉 내밀어서 셰프 셰프 라고 소리내기 그 다음에 기계도 CH인데 머친이라고 하지 않고 머신 이라고 우리 발음하고 있죠? 강세는 이 뒤에 I 옵니다. 굉장히 긴 모음으로 소리 내셔야 돼요. 머신 머신 이렇게요. 자, 세 번째는 스펠링과 상관없이 그냥 SH 소리를 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셰어 할 때 셰어 뭐라는 셰어 셰어 이렇게 한 번에 소리 내시면 되는데요. S지만 SH처럼 소리 내죠? 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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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셰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다는 오 션 아니고 오 션 오 션 오 션 입술 쭉 내밀기 자, 이슈 할 때도 SS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슈 하면서 입술을 쭉 내밀게 되죠. 이거는 스펠링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슈 이슈 자, T 갈게요. T는 T나 TT라고 스펠링 될 때 이렇게 T T 발음을 내게 되는데요. 취하다 테이크 어떻게 발음할까요? 테이크보다는 앞에 으트 하면서 시동을 겁니다. 테이크 테이크 이렇게요. 테이크 테 아니고 테이크 괜찮으시죠? 어디 붙어있는 거를 이렇게 발음하죠. 우리가 첨부 파일 넣을 때 attached attached 파일 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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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입술 쭉 attach 라고 소리내주셔야 돼요. attach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T 발음 어떻게 하죠? 똑같이 t 소리를 마지막에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it 이렇게 받침으로 소리내지 않고 sit sit 라고 T 소리를 살려주세요. th는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울림이 있는 the the 이 울림이 있는 th 소리들은 보통 관사나 the 이렇게 아니면 지스대명사들 이렇게 대명사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발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볼게요. th도 정리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린 거 영상이 따로 있기는 한데요.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윗니 아랫니가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얘가 th를 s로 사람들이 인식한다. 그거는 윗니 아랫니가 다물어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윗니 아랫니 벌어지게 them them 이렇게 소리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울림이 있는 th들은 스펠링 d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d로 발음해볼까요? them them 이렇게요. 자, 엄마는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th인데요. th 할 때 mother 이거 mother 라고 소리내는 것보다는 되게 빠르게 소리가 나서 mother 라고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mother mother 자, 마지막에 오는 th인데 울림이 생겨요. 이런 경우 smooth smooth d하고 굉장히 가까운 소리가 나죠? smooth smooth 이번엔 바람소리가 나는 th입니다. 자, 윗니 아랫니 똑같이 벌려서 바람소리만 이번엔 내는데요. 생각하다는 think think 얘가 윗니 아랫니가 다물어지면 sink sink 대체로 뭔가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나요. sink 안 되고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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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니 아랫니 벌어진 상태에서 바람이 먼저 나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think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요. 메소드라고 되게 많이 하세요. 메소드 아니고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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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method 오 발음 살리지 마시고요. 강세 뒤에 오는 강세가 없는 음절들은 애매하게 몸 처리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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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월 할 때 요 마지막에 또 month 라고 S 발음보다 떨어뜨려서 윗니 아랫니 벌려서 month month 이렇게 소리 내주세요.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V예요. V를 발음할 때에는 F하고 짝꿍 발음이어서 굉장히 비슷하게 혀의 위치와 입모양이 똑같은데요. 우리 F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했죠? F F 그래서 입술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F 아니고 V 그래서 V 발음은 이렇게 윗니 사이에 바람 소리가 좀 새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ery ve 아니고 very 울림을 먼저 시동을 걸어주세요. very 그리고 very 할 때 re 천장에 혀 닿으면 안 돼요. very 아니고 very 라고 입술 내밀기 자, 절대 요거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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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never never 입술이 닿으면 안 되는 거 never 아니고 never never 세어 나오기 자, 그 다음에 가지는 건요. have have 그래서 v 소리가 나면서 have v 까지는 아니어도 have 약간의 울림이 있는 F 발음처럼 소리가 나죠? 이번엔 W입니다. 자, W 발음은 우왓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이 우드 하고 조동사 우드 발음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조동사 우드 하고 이 나무토막 우드 하고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W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시동을 걸지 않고 우드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앞에 우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우드가 아니라 우드 시동 걸기 우로 입술의 모양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 우드 입모양 보면서 참고해 주세요. 우드 그래서 조동사 우드와 나무토막 우드 같은 소리입니다. 자, 스위트 어떻게 발음할까요? 스위트 스위트 라고 얘도 스위트 라고 시동을 거는 느낌 스윗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스위트 스위트 이렇게요. 얘는 또 모음이 길어서 스위트 이렇게 장음으로 소리가 나는 거 참고해 주세요. 스위트 아니고 스위트 더블류 에이츠도 에이츠를 무시하고 더블류만 발음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웬 그 다음에 워트 그래서 훤 홧 이거는 약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발음할 것 같은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훤 홧은 아니고 웬 워 이렇게 에이츠를 무시하고 더블류로 발음만 내죠. 자 세번째 퀸 해서 시동 걸어서 구이 라고 나눠서 발음합니다. 퀸 퀸 자 와인 스펠링을 가진 애들은 보통 발음 기호가 이렇게 제이처럼 생겼는데요. 얘도 더블류와 같이 한 번의 소리를 못 내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예 요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라는 소리로 시동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예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도 요 라고 바로 발음하지 못하고 요거트 요거트 그래서 이라고 먼저 시동을 걸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 스펠링입니다. Z 스펠링은 S 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소리만 냈다라면 여기는 울림이 있는 S 소리라서 그래서 주 혀가 천장에 지으처럼 주 라고 닿으면 안 되고요. 쥬 연속적인 소리가 닿으면 합니다. 그래서 쥬 주 주 아니고 쥬 쥬 이렇게요. 자 퀴즈 마지막에는 Z 발음도 마찬가지로 퀴즈 퀴즈 라고 S 비슷한 소리가 살짝 나기는 하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퀴즈 퀴즈 자 S인데도 Z 발음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 중간에 끼워있을 때 많이 그러는데요. 자 뮤직이 아니라 뮤직 혀가 천장에 닿지 않게 뮤직 뮤직 울림이 있게 소리 내주셔야 돼요. 뮤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S들 울림 있는 소리 뒤에 오는 S들이 이렇게 울림 있는 Z 발음으로 바뀌거든요. 비커즈 비커즈 라고 약간의 S 소리를 내는 Z 발음으로 바뀝니다. 비커즈 자 X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데도 Z 발음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시험 내주는 예시 example 이럴 때인데요. 자 exam 이라고 이그잼 이그잼 지읏 발음 안 되고 exam exam 라고 발음해주세요. 따라하고 계시죠? exam EX의 스펠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EX의 스펠링도 다양하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exam 자 그 다음에 근심 걱정할 때 anxiety 라고 Z 발음을 냅니다. 정말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꼭 Z 발음이 나네요. 그죠? 자 발음해 볼게요.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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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ZH 발음은 어떤 거냐면 Z 발음이 Z였다면 여기서 입술만 내밀면 Z 발음이 됩니다. 이게 아시아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발음이라고 해요. 자 한번 내볼게요. beige 그래서 SH와 비슷한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beige beige 그래서 만약에 이 이 울림 소리가 많이 어려우시다면 마지막에 오는 저 G 이 소리들을 beige 라고 SH처럼 소리 내시는 것도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완전히 beige 는 안 돼요. beige 는 아니고 beige 약간의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 마사지도 마사지가 아니라 massage 그래서 소리가 살짝 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ssage 자 파닉스 장음편이 끝났는데요. 정말 다양한 스펠링들이 다양하게 발음되고 있죠. 파닉스를 완전 달달달 법칙을 외우시기 보다는 그냥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너무 법칙을 외우실 필요는 없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바이바이 가사지 파닉스 장음편이 파닉스 장음편이 보다 파닉스 장음편이 파닉스 장음편이